아 무빙 동지씨 어떻게 잡을래 아 사카사카 하하하하하 아 저기 앉아 아 즐겁다 이게 한달말 롤이 즐겁네 포탑롤 한달때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거야? 지금 이제 그거지 내가 투쿠원 오면 이제 바텀 20대수밖에 있지 항상 와 여기 X대는데 채팅 들어오자마자 펑귄님이 이기는 법 알려드림하고 악어 트위치 줬더니 우울이 치관이냐? 너브라 초가스 죽여 그러면 초가스 룰루루루 룰루루 룰루루룰루룰루룰루 와 피지컬 개 쓰레기 이러고 원딜러 간다니까 팝들은 저런거 맨날 해야 하는데 1촌만에 대회때도 1태원 씨발벤을 해야 돼 계속... 계속 제가 딱딱이라 원딜은...완딜은 딸깡만 잘하면 돼 그럼 추천템감 어 하던거 하면 될거같아 어 근데 추천템 가는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추천템 진짜 오마카데로 져가지고 근데 왜 쥐... 쥐쥐에서는 이렇게... 누나 저거 레오나라 함부로 캐스로 가면 안돼? 어... 난 상성도 모르는 이런 근본없는 펭귄씨 같은 경우는 좀 패야돼요 그럼 뭐야 간만에 미드 맏돌이 핑맨형이네 덤벼라 아고 오랜만이군 근데 우리 팀 인벨 방어를 보면 1, 2, 1, 2, 1 1, 2, 3 정리로 나오는건 무슨 깡이야 근데? 어이 시발이 존나 아파 정리로 나오는건 무슨 깡이 저 새끼 모션 먹었어 근데 충전형 있네 집 갔다오면 되지 이장쳤다 야 개구리 귀엽다 저 말하면 어떡해 템트릭 고장 그거 들키잖아 아 그래? 그러면 개귀엽다 모든 돌은 다 맞았잖아 오오오오 김승민씨 레오나면 좀 맞아도 돼 한대는 탑노풀 탑노풀 아 예측이 갑니다 다 예측은 했는데 왜 님 팀은 예측을 못했죠? 여기서까지 예측 한거임 이게 무비기에 hing 오케이 땡겨놔 다 보면 킬 오오오오오 레이블 레이블 잔뜩 세일께 고호오오오오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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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근본도 없는 사람이 나랑 탑라인을 서겠다고 아휴 뭐냐 씨발 뭐 너 럴커냐? 나쁜거야 그거 럴커냐 씨발 언니 학원선 왜 안 샀어? 우리 돌암방 패서 왔네 여기 있었어 어 근데 추천템 갔어 언니 그럼 돈을 못 벌어 아니 OPGG 추천템을 가야돼 아 언제든 그냥 추천템을 가야돼 아 니가 잘못 알아들은거야 화내지마 아니야 아니야 멋사가 추천템 갈아있어 언니 어디가 아 저거 한대도 어 나이스 오 멋사 뭐야 너무 잘했는데 멋사 정글을 안 먹었네 응 좀 근데 약간 트렌디한데 유튜브 많냐 너 응 멋사는 원래 갱갱형 정글러임 응 나 원래 2랩 갱충이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도란방패 살고 서포템 사오는거야? 어 어 아씨가 뭐야 수익님 도란방패 다 쐈어? 너가 가라 그랬잖아 아둥이 너한테 아니 어 근데 추천템 가는게 더 좋을수도 있어 추천템 진짜 오마카데로 져가지고 도란방패를 사올 줄은 몰랐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고 아니 승민씨 너무 못했고 진짜 근데 개사기네 뭐야 개사기야 호픽 주제에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내가 개사기템이만하네 수익님 그 나선완 그 건너세 뭘 던지냐 자꾸 악어야 정신사랍다 나선완 돌아다니자 이제 끝났어 아프네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아프냐 나 존버해야돼 나 이거 2대1 이길 수 있어 믿음이야 거짓말인 거짓말 할로? 할로 엄마 아빠꺼? 네? 할로 엄마 네? 할로 할로 엄마는 누구 엄마야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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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맛있어요 어시 맛있어요 형이 그렇게 싫어하는 패드랩이구요 아 레오나는 날라오네 신기하다 레오나는 척 에이거 아 근데 탑이 너무 젖 던지는데 하하하하하하 뭔소리에요 이발 아까는 궁필에다 박아놓고 하하하하하 아 이승이 공도났다 나 솔킬 따야겠는데 이거? 오씨 아니 승민이 핵급이네 야 그림자 썼다 왜 승민이 왜 아하하하하하하 탐니야 탐니야 이럴대로 갔다가 개보지마 씨발 야 몬스터야 너 폼 뭐야 야 개짓어 야 야 몬스터 뭐야 이 씨발 몬스터 아니 몬스터 자란타니까 기도하자 몬스터 갑자기 존나 자란다는데 캠프 안먹어 그냥 승희 캠프 안먹어 진짜 승희 캠프 안먹어 진짜 승희 캠프 안먹어 승희 진짜 캠프 안먹어 이 정도 우리 이렐씨 단검 먼저 두개 사셨네 다음부터 흠남 먼저 사세요 흠낯이 먼저에요 이렐씨 흠낯이 먼저에요 이렐씨 단검이 좋다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응 이렐리아 CS 태우기 승희 캠프 중요하지 않아 맞긴 해 키리 중요하지 협조 좀 하세요 뭐냐 씨발 널 날 왔다리 갔다리 하냐 열 받게 아프지 아픈데 한번만 한번만 아 오케 한번 살려 한번 살려 이 세상은 우리가 창조한 것들이 떨어소 못들어왔게 하하 씨발 안 살려줬네 아 살려준거 아니였어? 아 떨어소 못들어온거이? 멘탈공격 멘탈공격 죽겠는데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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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들어갔어 아 나 저만 줄 알고 순간 탈지 힘들 뻔했네 이렐리아 죽겠다 이렐루프 노구 해봐 해봐 나 궁이셔도 할만한데 승희씨 너무 못한다 근데 이렐리아 안 맞네 이렐리아 안 맞네 이렐리아 그렇게 라인하는거 아니야 오 나이스 아 기장도 살걸 그랬나 탑은 방풀해도 안돼 순수 실력차이가 나 못이겨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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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지랭 미디엘이 더 어렵잖아 원래? 탑이 어렵네 탑 라인이 긴잖아 아 루덴 가야지 맞다 루덴이 쎄다 쟤도 올라갔다 이거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응 굿밥 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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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어머니 머리 안 돼 못 죽여? 못 죽이면 너무 벌어지는 일인데 못 죽인다 뭔데? 존나 실망적이다 개출발인 셋 까꿍 어 시발 병신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으아하 필먹는다 따라와봐 뭘 따라와봐 피를 봐봐 아 시발 2화나 차메 아 아 아 5킬이야 진짜로 으아하 아하하하 서렌치기 해 드릴게요 그래요 에 오 진짜요? 예 야 미디에서 얌전히 게임 중이었는데 게임이 터졌다 넌 형 최저데스야 거의 게임이네 미디에서는 요란하게 해야지 이겨요 얌전하게 나는 유난했는데 우와 죽은 거였어? 승민씨 무섭다 한 번 더 빠진가 아니 나 당연히 우리 원딜 죽길래 짐 빠진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빠진다 나 힐있다 할만해 승민씨 나 집 가는 중 안 막아? 어? 존나 아파 껄레리 껄레리 입지를 뜨자 힝힝힝힝 나도 멍멍이 데려와 멍멍이 심각했어 지금 저 멍멍이 아니지 않나? 동호충? 뭐라 해야 되지? 벌레벌레 아이고 아으 아이고 펜이 없어? 펜이 없는데 몇뇌 이건데 왜? 달려옹 갑자기 무빙 바꿨네 정글 있을까봐 아 개디라해 어리멋디 야무졌다 너 무기 못 타? 개뻔한데 그냥 무빙이 전장의 화신 피 다 빼놨다 피 다 빼놨다 힝힝힝 고양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모델은 상대하기 쉬운데 아니 그냥 정글 여기 왔어요 무빙 뭔데 정글 왔으니까 빨리 사와주세요 아 근데 중력이 저렇게 잘하는데 왜 골드힐이냐고 저새끼 지작이야 말이 안된다니까 게임이 그냥 골땅어 중력이면 골드힐이네 그러네 브론즈니까 히어가 덤벼 시발 뒤질래 개새끼야 겨세야 덤비라 시발새끼 어디서 킬 쳐놓고 와가지고 시발 까불지 말고 덤비라 야 이거 니 튜브는 뭐야 근데 까불지 말고 덤비라 렉사이 감독님 땅굴 그거 타고 다니면은 렉사이한테 있고 누나 벙커치인데 같은거야 멀었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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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아 나 이제 미드에서 3딜 할게 형 와봐 땡 죽가잖아 죽가잖아 안돼 죽가잖아 병규 machines 오케이 하나 병규 개집아봐 어 imminently 맞은거냐 병규 개집아봐 언제까지 도망갈 건데 언제까지 도망갈 건데 으φ 언제까지 도망갈 건데 언제까지 도망갈 건데 언제까지 도망갈 건데 언제까지 도망갈 건데 Big Purdue 내가 못봤는데 근데 폴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말판 어딨을까? 야 승리자동 112원으로 말판 풀공이라도 받아볼래? 풀공이라도? 내 얘기인데? 오쌍 오늘 승리를 100%하네 이러면? 겁나 행복하다 이제 케이틀링 잘 잡는 캐릭이야 리타야 한 번 해볼래? 리타야 한 번 해볼래? 조금만 맞아줘 리타야 한테 맞아줄 수 있어 리타님이 진짜 뒷통수 개잘진다 조심해라 형 나는? 형 나는? 난 안돼 난 안돼 그거 데려가면 어떡해 레오나를 데려가서 그거 안 데린다며 자자자 레오나를 때려도 돼 뭐야? 미쳤다? 문 닫혀요 문 닫혔어요 우리 원딜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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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이게 한달말 롤이 즐거웠네 아 지금 이제 그거지 내가 투쿠가 나오면 이제 바텀에 20대에서 박혀있지 항상 아 아 아니 줄라했지 아 나 너 줄라 했어 얼마 얼마나 당했으면 피해의식에 쩔어 우리 있던거 없어졌어 집이 없어 그러네 우리 집이 없구나 아 파고 안돼 파고 안돼 어 들어가 또 던져 또 나 하나쯤은 괜찮잖아 던지라고 했잖아 나 하나쯤은 괜찮네 나 하나쯤 하나쯤이야 나 던지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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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나 진짜 미꾸냐 너 왜 나 진짜 미꾸냐 와 답이 안나냐 티가 왜 안다냐 박동영은 해물 봐 해물 보라고 해물 해물이라고 탈리아는 아직 죽지 않았군 귀부터 파고도록 해 뭐야 뭐야 되게 보잘것 없이 죽네 안돼 살려줘 아 아 아 아 아 제 아 아 아 아 오자마자 오자마자 가네 강약 약강이냐? 나 방으로 250이야 언니가 중력이 상대여 해봐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지 응 괜찮았네 이 돌에선 더 여거낼거리가 없어요 내가 박으면 오호호호 세 아 지금이야 하고 지는거 개 하찮다 아 살려줘요 오오 아 시발 잠깐만 잠깐만 나 명맞어 아 시발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고? 너네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안 돼 우리 손으로 친다 안 돼 이제 재밌었던 거만 순이는 이제 재밌었던 거만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봉 남봉 하루전에 고통만 받네 그니까 2번파 존나 불쌍했다 불쌍하긴 했어 아니 승민이 때문이야 상대 정글 파장 들어갔는데 이렐리아 딱 보니까 0킬이 3대 쓰였어 아니 승민아 너 딜량 맞다고 보니? 아 근데 중력님이 잘해요 잠깐만 승민이 승민이 딜량 뭐야 저거 레오나우드 와 이렐리아 4차 800딜 2레벨에 피딩 박았어 아니야 아니야 중력님이 잘해 이거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